바다가 다 오염되고 파괴되었다 대체 무엇을 원하기에 이런 전쟁을 벌인단 말일까 바다의 모습 보고싶은 것인가 물을 숭배하라 살상 멈춰라 물의 힘 너 지질이 정이라고 생각해 어이소? 정령들에게는 모른척할 수 없을 뿐 전쟁을 끝내라 그것이 설명 저 어리석은 엘프와 주문을 굽는 일이라고 하던데 너 어리석은 엘프 내가 지금 간다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저 어리석은 엘프와 주문을 굽는 엘프와 주문을 굽는 엘프가 엘프와 주문을 굽는 엘프와 주문을 굽는 엘프와 주문을 굽는 엘프가 엘프와 주문을 굽는 엘프와 주문을 굽는 엘피가 엘프와 주문을 굽는 엘프와 주문을 굽는 엘프와 мо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